추억의 영화 OST 일단 단체전입니다 좋아 좋아 파이팅 저희가 틀어드리는 음악을 들으시고 이 노래가 어떤 영화에 삽입된 OST인지 영화 제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패스는 한 번의 기회를 드리고 제한시간 1분을 드릴 텐데요 1분 안에 다섯 분이 모두 다 한 문제는 맞추어야 성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직도 몰라요? 네 1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라도가 있잖아 루제야 1분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진정 누나가 영화는 많이 봤어 영화 많이 봤어 종진 씨 저 영화 프로그램 MC세요 맞다 얼마 전에 본인이 설명한 영화 우리 있을 때 나왔는데 저게 무슨 영화야? 이랬는데 본인이 그 전에 설명을 해놓고 가만 있어라 어쩌라고 성공하면 뭐예요? 성공했을 때 상품이 있겠죠? 오늘 상품은 광주 특집답게 특별히 광주의 대표 먹거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OST 케이지의 상품은 바로 상추튀김입니다 우와 그거를 빼먹었네 상추튀김 모르시죠? 나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상추튀김 뭔지 알아요? 상추로 튀긴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죠? 아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 거다 맞아 맞아 수지 씨인가가 어디서 얘기했었어요 수지 씨인가가 어디서 얘기했었어요 제 기분을 상추했어 하죠 아 진짜? 와 형아 먹읍시다 그래 먹고 싶니? 네 먹게 해줄게 진짜 걱정하지 마 아 이제 뭐 방송도 예전이랑 다르게 우리도 한 번에 성공하면 성공하면 끝이야 뭐 없어 뭐 맞잖아 아 그럼요 자 첫 번째 시도 갑니다 어? 너무 어려운데 아 안하네 몰라 처음 들어봤어? 세호 미녀와의 야수 땡 인어공주 땡 어? 미드로베스트 클러디터 땡 한국말 아니야 지금? 접속 땡 주우제 접속 땡 주우제 접속 땡 8월에 크리스마스 정답 오오 한석규만 알아서 한석규만 맞아 이게 한석규 선배님이 직접 부르신 거 박고 뒤로 정답 정답 해도 돼요? 뭐 해 주우 클래식 정답 정답 라 태양은 없다 땡 아니 추격 라 추격자 아니 땡 원래 키는 네보다 크다 아이가 태호 아 정답 어 어 정답 라라랜드 정답 하나 남았다 누구냐 누가 남았어 빨리 미녀 정답 마리아 네 아니 네가 해 빨리 정답 누가 남았어 나도만 남았어 뭐하는 거야 라 미녀와 야수 어 내가 미녀 정답 라라라라 미녀는 괴로워 정답 됐어 2분 됐어 최종 1분 20초 아니 나도 뭐하냐 라도 형 다음 판도 이러면 나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우재야 그건 좀 심했다 라도야 안 먹을 거냐 상추튀기 아니 먹어야죠 첫 번째 기회는 아쉽게 실패하셨고요 아 근데 가능성 있다 이거 잘한다 자 갑니다 아 이건 알아야지 빨리 뭐 줘 해 나 혼자 해 어 빨리 빨리 몰라 나 아는데 이거 우재 주우재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 땡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정답 와 그거 어떻게 알아 몰라 몰라 이거 아 이건 알아야지 누나 알아야지 누나가 어 이거 정답 건축학계로 정답 아 정답 나 희재 그렇지 희재 그렇지 땡 아니 뭐야 제보 아 정답 나 국가꼬양기 정답 뭐라고 뭐라고 국가꼬양기 어 자 다음 어 따라야지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정답 복면 마운 아 노래 복면 마운 아 노래 복면만 시켜요 아니야 복면 가야죠 아니 아 야 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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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루 오케이 자 지겨봐 지겨봐 야 복면 다루가 생각이 안 나네 나 아까 그 여자 편곡이라고 그럴 뻔 했잖아 그 여자 믹싱 그 여자 마스터 그 여자 마스터 그 여자 마스터 전문 영어다 너 너가 재밌는 거 알지 아니 전 연예인이 아니라니까 자 재현 하나만 먼저 하나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 주우지 씨가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아까 건축학개론 문제 나갔잖아요 조정석 씨 혹시 좀 성대모사 됩니까? 야 나는 힘들어 이거 대단하다 온다 온다 자 하이 쟤는 다 잘해 큐 그게 키스야 그게 키스야 그게 키스야 그게 키스야 네가 한 건 뽀뽀야 그건 키스가 아니라 어 키스란 말이야 어 너의 혀 개의 혀 만나 스르르 자연스럽게 만나 스르르 들어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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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나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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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 이야 이게 키스야 네가 한 건 키스가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언제 공부를 했지 여기까지 야 너 왜 이렇게 다 잘하냐 멈치네 그냥 연예인 하려고 태어났네 부럽다 부러워 삼성 취업 준비한 게 28살까지 27살 27살까지 삼성이 뺏길 뻔했네요 근데 너 되게 이렇게 잘난 애인데 우리랑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나 그게 궁금하네 갑자기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니까 끼고 싶어서 세 번째 기회 바로 갈게요 잠깐만요 우리 계속 1분으로 해요 이렇게 가면 좀 더 주면 안 됩니다 일단 알아서 1분 반 1분 반 1분 반이요 1분 반 드리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성추튀기 한번 먹어봅시다 안 먹은 지 한 20년 됐어요 갑니다 어 아 주 은 은 저거 저거 이쁜 언니 땡 아니 저기 아 우와 오바타임 정답 와우 어 정답 코코 이 영화 나와 아 이거 해야지 어 무에 음 뭔데 뭔데? 너 해 그냥! 주 기생충! 아 기생충! 지기 형님 처음 모른다. 오버 더 선샷! 땡! 이거잖아요 그거! 이거 해! 몰라요! 아니 내가 아까 했던 거 해! 아! 정답 라! 호청천! 장두를 달랑해라! 야 빨리 해! 정답 라! 티아노! 홍진기 형 접속! 자 라! 라 마지막이야! 라 한 번 해! 라 너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정답 라! 20세기! 땡! 아! 정답 라! 슈퍼맨! 아니야! 그거 그거! 아 이거! 아! 정답 라! 규라기 공원! 아니! 규라기 공원! 아니! 예스! 정답 라! 아! 인디아나 조스! 인디아나 조스! 인디아나 조스! 인디아나 조스! 정답! 자! 시간은! 자! 시간은! 자! 1분! 자! 1분! 자! 시간은! 1분 27!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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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오! 우와! 이거지! 이거야! 이게 내가 먹던 소울푸드죠! kişi이 소울푸드에요! 광주 사람들의 소울푸드น электrese장은 소울푸드 wondered 와~! 이게 뭐야 aa아아. 짠 수 There are otherằng 다uksAsk times 제가 눈 한 번 쌓아두고 간장 하나 찍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일반적인? 그렇게 이거예요? 샐러드인데? 응 나 궁금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거구나 너무 맛있어 고추, 고추 올리고 이렇게 맛있어 고추 올리고? 어머어머어머 고추 올리고? 어머어머 고추 올리고? 고추 한번 올려보세요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약간 짭조름하게 만드나 보다 튀김을 그쵸? 저 이거 웬일이야 잘 어울리네 엄청 깔끔하네 아무리 기름 없이 튀겨도 느끼하거든 튀김이 그걸 잡아주네 나 혼자는 세 그릇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다 진짜? 저게 웬일이야 계속 들어가 웬일이야 맛있는데? 우리 괜찮아? 그래 간장에 고추 소스 향이 들어가서 매콤해서 느끼하지가 않아 떡볶이도 싸먹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맛있는데? 떡볶이 싸드세요 원래 그렇게 안 먹죠? 원래 먹어보세요 응? 제가 지금 개발했어요 제가 싸드세요 그냥 떡볶이 싼다고? 네 한번 드셔보세요 떡볶이랑 떡볶이랑 어묵이랑 자기 입에 들어간 나무 젓가락으로 입에 가서 자꾸 싸서 나보고 멎어보래 정이죠 정 입으로 뚝뚝 빨아가지고 이걸 미치겠네 맛있어? 다 어울려 그쵸 근데 그러고 보니까 원래 라더 비디님 상추만 드시기로 한 거 좋아요? 그래 신세랑 상추만 먹기 어때? 그래 오케이 오케이 정답 레오 정답 내가 같이 말랬잖아 게스트 모셔놓고 뭐하는 거예요 진짜? 게스트 뭐 쪼라고 게스트 뭐 쪼라고 야 너 뭐야 진짜 저 뭐해 저 뭐하는 사람이야 저 게스트잖아요 야 그래도 약속을 해주면 안 먹었어야지 에이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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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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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호야 야 너 좋은 거 배웠다 참 너 때문에 쓰는 거 아니야 나도 튜는 내가 미안해 음악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방송 이따위라는 거 아니야? 하하 수기 누나가 웃고 있음 그렇지 네 네 수기 누나 또 기 써들게 맞아 봐요 정신 차릴 가 그거 이제 먹지 말고 내 입에 넣어요 아니 그럴려고요 누나 쏴드리려고 양파 빼고 양파 빼고 고추만 넣어요 되게 으아아악 왜 자꾸 하지 말라고 나 지금 엄마 먹지 마 먹지 마 이리 자꾸 왜 이렇게 저거 아니 먹지 마 아 목지마 진짜 짜증나